주 수자원 관리국이 어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25% 절수 이행을 위한 강제 절수 지침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 수자원 관리국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4월 1일 주 전역에 25% 강제 절수를 명령한 이후 약 6주 만에 강제 절수 지침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수도국들과 커뮤니티의 반발에 부딪혔던 수자원 관리국 이사회는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강제 절수 지침은 모두에게 공평한 절수안을 제시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제 절수 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지역 수도국들은 수자원 관리국에 현재 인구 밀도별 물 사용량에 관한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약 지침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종안에는 몇 가지 작은 변화가 있을 뿐 전반적인 규제 사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과 지역 수도국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9월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8%에서 최대 36%까지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치인 36%를 줄여야 하는 지역이 종전의 94곳에서 85곳으로 감소했습니다. 먼저 뉴포트 비치는 초안의 35%에서 수정안의 32%, 최종안에서는 강제 절수율이 28%까지 준 반면, 베벌리 힐즈는 35%에서 36%로 소폭 올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LADWP 관할 지역은 초안의 20%에서 16%, 라팔마는 25%에서 28%로 늘었다가 최종안에서는 12%까지 절수율이 내려갔습니다. 글랜데일과 부에나팍은 각각 20%와 24%로 변화가 없고, 파사데나, 플러텐, 세리토스는 25%에서 28%, 토렌스는 20%에서 24%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이 높습니다. 일부 북가주 지역 수도국들의 경우 주정부가 주민들의 물 사용량을 규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에 대해 주정부에 강제 절수하는 합리적이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 절수에 대해 반박하기보다는 물 절약을 위해 협조할 것을 각 지역에 당부했습니다. 최종안은 다음 달 5일과 6일 투표를 거쳐 확정되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